아 맛있어 괜히 심비 걸지 마 야야야 너 큰일 났어 왜? 니가 지금 먹고 있는 거에 단백질이 없다니까? 착착해라 진짜 그런 거 먹지 말고 이런 걸 좀 먹어 저 싸가지 없는 계집애가 야! 왜? 그러지 말고 내가 닭가슴살 사줄게 안 먹어 계란은? 안 먹어 두부는? 안 먹어 너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 뱃살 절대 안 없어진다니까? 응 아니야 좀 먹으라고! 사준다고! 하나 먹어 그거 먹고 운동이나 가자 응 혼자 가 둘 하나 따줘 너 종일 먹고 자고 밖에 안 했다고 어떻게 운동을 한순간도 안 하냐고 응 내가 살아 숨 쉬는 게 운동이야 야! 아 아니 어떻게 쟤랑 나랑 자매지 그러게 이참에 유전자 검사 한 번 해볼래? 운동 가자고 지금 집 앞에 헬스장에 해머 스트링스 들어왔대 쇠질 말고 배드민턴 어때 배드민턴? 너 지금 나 무시하냐? 배드민턴는 유산소야 근 손실난다고 됐어 안가다 신는다 야야야 잠깐만 기다려봐봐 이게 나 아니면 이게 나? 둘 다 구리인데? 그러면 이거는? 구리야 하나만 골라줘봐 인스타에 올려야돼 첫 번째 거 이렇게 하면 엉덩이가 안 보이는데? 그럼 두 번째 거 그럼 내 복근은? 진짜 꺼져 수건 좀 작작 쓰라고 하루에 몇 번을 씻는 거야 진짜 나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세 번 씻는데? 무슨 목욕탕 집 딸이야? 아니 그래 썩쓸려네 세탁기를 돌려놓던가 오늘 내가 세탁기 돌리면 될 거 아니야 운동 쉬는 날은 없어? 왜 쉬어? 정도가 있지 진짜 지가 김계란이야 뭐야 아 맞다 계란 안 삶았는데 땡큐 뭐 시켰어? 어우 뭐야 야 그렇게 돌면 허리 나가 좋아 자 나 봐봐 골반 힌지하고 가슴 들고 엉덩이 힘써서 탕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뭐 시켰는데? 20kg짜리 덤벨 도합 40kg 언제까지 집을 세장판으로 만들 생각이야? 야 너가 뭔가 착각하고 있나본데 운동엔 끝이 없다고 매일매일 새로운 게 운동이야 저기 있는 덤벨들에다 써 새로 사지 말고 나 30분 있다가 씻을 거니까 빨리 씻어 아우 맛있겠다 자 아우 씻은 항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